다음을 간단히 아니라 1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일단 x 플러스 2하고 이 관계를 다 보면은 이식 차이 나죠 이렇게 x 플러스 2에서 빼기 x를 하면 2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2분의 1 딱 이렇게 되잖아요 분모로 이리 가서 이게 2가 딱 이렇게 가갖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첨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통분해야죠 2분의 1 x 플러스 8 4분의 1 x reveal 2 x 플러스 8분의 1 x 플러스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고 4가 되죠 4 x 플러스 4 x 플러스 progressive 8분의 1 x 플러스 0, 이 도 혹시 半시 플러스를 жел Hawaiido 23 4이我在 x qualcosa 그리고 4 x 플러스 4가 되지죠? 4 x 플러스 8 A를 빼면 B가 남죠 이거는. 그죠? 자 B가 남고 차례차례 된다. 두 번째 것도 한번 빼볼게요.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C가 남죠. 그럼 당연히 여기도 D가 남겠네. 그죠?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된 거죠. 자 그러면은 처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B가 앞에 있죠 요거?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B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 이러면 되죠. 두 번째 것도 원래 C 있고 그 다음에 C가 나오잖아요. C분의 1 해줘야 되잖아요. 이렇게 하고 곱하기죠.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두 번째 것도 D 해놓고 뭐 뻔하네. D분의 1 되겠네.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1이 되겠네. 자 얘는 1로 됩니다. 그죠? 1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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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네.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만 통분을 하면 되겠네. 그죠? 마이너스 조심하세요. 자 A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놓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. 그러면 B 플러스 C 플러스 D A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. 3번 3번은 A 플러스 1에서 빼기 1을 하면 1 되죠. 그 다음에 이거 빼면 2 나오죠. 이거 2 상세 되겠죠. 자 이거 빼면은 3 나오죠. 이제 탁탁탁 되죠. 그죠? 그래서 3번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. A 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 딱 적으면 되고 두 번째 것도 A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 2개 통분을 하게 되면 A A 플러스 6 하고 A 플러스 6 마이너스 A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A A 플러스 6이 되죠. 4번은 밑에 분모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됩니다.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6 4 자 나누기 X 플러스 6 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. 자 이거 1이니까 이거 2이니까 이렇게 제거 될 것 같고 6 빼기 3 하면 3 이렇게 되고 이거 10 빼기 6 하면 4 이렇게 되겠죠.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되죠. 자 이제 됩니다.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해볼까요. X 플러스 10 그러면은 X 플러스 10 마이너스 X 되죠. 그냥 이렇게 10이 되겠죠. 5번 자 이거 3 빼기 1 하면 2 되죠. 4 빼기 2 하면 2 되고 2 되고 전체 2 되죠. 그러면 2분의 1로 하면 되겠죠. 전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플러스 쭉쭉쭉 가서 그 다음에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있는데 앞에 거 하나를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적으면은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죠. 자 그럼 이렇게 지워집니다. 이거 나중에 이 지워질 거고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 더 해보면 더 낫겠네. 앞에다가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됩니다.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져요. 이렇게 지워져 있고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. 남은 것은 보세요.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되죠. 그죠. 이렇게 다 남아있어요. 이렇게 됐죠.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2분의 1 하고 2분의 3 되고 자 저거는 마이너스 90분의 19가 되어있죠. 는 2분의 1 90분의 45를 곱해야 되니까 3 5 15 3 4 7 14 135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. 는 그 다음에 6 그러면 2 1 1 2분의 1 90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 2 5 10 2 8 16 2 4 2 9 18 45 45분의 29가 됩니다. 3분의 1 1 곱하기 3분의 1 다하기 15는 3 곱하기 5분의 1 다하기 5 곱하기 5 7 35 이렇게 되죠 7 9 63 1 되고 그 다음에 11 1이 되죠 그러면 좀 다 2식 차이나 되죠 2 2 2 2 그래서 는 2분의 1 딱 하면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됩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되죠 플러스 7분의 1 는 짜리 되고 됩니다 2분의 1 11분의 11 빼기 1 되죠 10이 되고 는 11분의 5가 됩니다 실패 3분의 1 2 3